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구문의 비트코인 일단 편집 프로그램이 계속 오류가 난 관계로 급히 다른 프로그램으로 만드느라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 업로드 시간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든 시간보다 지금 올린 시간에 시차가 좀 나는데요.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빨간물로 가득한 코인360 페이지로 화요일 아침 시작합니다. 리플을 제외하고는 붉게 물든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더 자세히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암호화폐 시장 급락장세 연출하면서 상위 10위권 내 코인들 모두 흐름 현재 좋지 않습니다. 태서를 제외하고는 하락세 속에 거래되고 있고 하락폭도 큰데요. 비트코인은 11% 이더리움 13% 모네로는 16% 내림제로 거래됩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5천선을 하회한 뒤 장 막판까지 10% 이상 급락하며 5천선을 위협 봤더니 결국 5천선 아래로 하회한 4946달러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1위부터 20위까지 살펴봐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두 하락 구간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고 램을 제외하면 모두 두 자릿수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 상위 100개 종목 중 96개 코인이 하락 중인데다 대부분의 코인이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가치는 1637억 달러로 내려앉았고 비트코인의 시장 내 비중은 52.5%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바이낸스가 거래량 1위로 거래 이어나갑니다. OKEX 후옵이 비트피닉스에서 거래가 많고요. 업비티는 거래량 11위를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관련된 공지사항을 냈는데요. 하드포크 완료 소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는 오늘 오전 중 상장될 예정인데요. 입출금은 제한되고 거래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비트코인 72만 8천원 11.34% 하락한 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업비티는 73만원 내린 570만원에 비트코인 거래되고 있고요. 리플은 3.93% 하락하고 있고요. 그 밖의 코인들 내림세로 거래되고 있고 특히 비트코인 캐시와 SV가 나란히 각각 21%, 31% 하락세로 거래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주말 회복세를 적고 급락세로 한 주를 출발했는데요. 특히 지난주 급락 후 5,600달러 선을 회복했던 비트코인은 한때 4,950선까지 밀리면서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5,00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역시 900억 달러를 하회하면서 1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간 비트코인의 시총은 863억 달러 수준입니다. CCN은 월요일에 대학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주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했던 비트코인이 5,000선 밑으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가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하락세는 투자자들이 정지적 시나리오가 개선될 때까지 어떻게 휴식을 취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최근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로 일반 소매 투자자들은 폭풍 속을 지나가기보다는 청산을 원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최근 비트코인 1,500선서를 제시하고 톱리조차 올해 말 2만 5천 달러 예측을 거둬들인 것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한편 달러화가 오늘 연준 이사회의 부정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2주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달러 약세가 주식과 상품 가격 강세를 낳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에 미칠 영향은 내년까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BTC도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추가 하락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오한다의 아테 지역 거래 책임자인 스테펀 이네스의 마켓어치 인터뷰를 인용해 감독기관의 추가 규제 등이 비트코인을 압박해 심리적 지지선인 5천 선이 붕괴될 수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그는 규제 당국과 금융 시스템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에 역행하는 흐름을 연출해 줄 것이라면서 5천 달러라는 벼랑이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5천 달러를 밑돈 상황 속에서 오한다의 말이 현실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침인데요. 뉴스 BTC는 그러나 리플은 대량 학살을 면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물론 하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시가총액 2위인 리플은 그나마 한자릿수 하락으로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컨설팅 기업 KPMG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KPMG의 보고서에 따르면 KPMG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아직 소비자가 의지할 만한 가치의 저장수단이 아니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대중의 불신, 가격 변동성, 그리고 확장성 여부를 꼽았습니다. KPMG는 또 암호화폐 업계가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시스템으로 정착하려면 은행이나 핀테크 업체와 더 큰 스케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암호화폐 자산의 대중화는 궁극적으로는 이뤄질 전망이라면서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극복해야 할 문제로는 세금, 규제, 보안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관심이 높죠. 특히 태국중앙은행이 이런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당분간 이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CCN의 보도인데요. 태국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향후 3년 내지 5년 내에 CBDC라고 불리는 중앙은행 발행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후로는 개발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통화 시스템의 성격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라고 들었는데요. 산티프라밥 총재는 또 일부 국가들에서 CBDC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지만 개도국의 경우에는 앞으로 50년 내에 그것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기성 ICO와 알트코인에 대한 우려하는 고객들이 많다라는 말 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의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 입에서 나왔는데요. 린다 파슈크 딜로이트 컨설팅 이사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알트코인, IC 등과 관련이 있는 존재라면서 최근 안 좋은 소식이 계속 전해지다 보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우려를 나타내며 많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암호화폐가 뉴스에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는 이유는 해당 산업에 말썽꾼, Bad Actors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추천을 하면서도 최근과 같은 현상은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양대 진영 논란으로 가격까지 출렁이고 있는 지금 CCN은 로저버가 변호사 다니엘 켈만과 함께 출연한 영상에서 한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로저버는 현재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원성을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암호화폐에 화를 내는가? 전세계 사람들을 조정하는 기존의 통화에 화를 내야 한다. 화를 낼 대상은 비트코인 캐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로저버는 많은 거래소에서 현재 ABC 진영을 공식적인 비트코인 캐시, BCH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본인도 SV 토큰을 매각하고 공식 비트코인 캐시를 살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트론이 디앱 거래량 측면에서 이더리움을 앞섰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더리움과 트론 오늘 가격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분석 웹사이트 디앱다 리뷰에 따르면 트론 네트워크는 현재 디앱 거래량에서 이더리움의 거래량을 올라섰습니다. 트론 배시 현재 24시간 트랜잭션 수 54만 3천 건, 7억 4천 4백만 트론 수준으로 플랫폼을 선두하고 있고요. 트론 다이슨은 매일 1,800건의 거래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반면 매일 7,400건의 트랜잭션만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론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 개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트론의 네트워크는 적극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CCN을 보도했습니다. 옵션 거래소에서 12월물 비트코인 선물 12.87% 하락한 4,72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CME 거래소에서는 11월물 비트코인 선물 13.30% 하락한 4,725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코인360 페이지 굉장히 붉습니다. 리플만 조금 선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모두 두 자릿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급작스러운 하락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요. 조금 더 계속해서 가격 저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저희는 오늘 크립토 투데이 휴방합니다. 저희가 커뮤니티 게시글에 남긴 것처럼 오늘은 인터뷰 관계로 휴방을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마음 쓰지 마시고요. 오늘도 힘내는 하루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